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비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르신과 보내심이라는 귀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 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현장 성교사입니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교의 기대주입니다 맞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르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이렇게 2, 3, 7 살리는 발걸음입니다 이 자리의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 2, 3, 7 발걸음 속에 쓰임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은 복음 전파자여 중단 없이 복음 전파의 사명자를 가진 자라고 우리가 강단의 말씀에서 붙잡았습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현장 강화도 현장을 이렇게 가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이 되었어요 아 하나님 2, 3, 7 살리는 이 발걸음에 제가 쓰임받고 있고 너무 귀한 것은 그 강화도 산업현장에서 이렇게 남자 구역 지교의 말씀 운동이 이제 시작되어서 이렇게 목사님 전사님 오세요 라고 이렇게 초청을 받고 가는 그 발걸음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더 그랬던 건 초등학교 때부터 랩런트로 자랐던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자라서 30대가 넘어가고 또 가정을 꾸이고 또 이렇게 산업의 현장 속에서 또 랩런트를 키우는 또 증직자의 이 축복을 누리는 현장 가운데 이렇게 가고 있다는 20년이 훨씬 지났지만 이렇게 그 랩런트들이 자라서 같은 믿음의 동역자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단 말씀의 언약의 성취를 이룬다는 이 축복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말씀의 포롬도 나누고 소통을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감격 나서 눈물 날 뻔했어요 맞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랩런트로 자랐던 랩런트들이 랩런트의 증직자가 되어지고 교의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2, 3, 7과 5층 종족을 살리는 그러한 축복의 증인들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기도도 진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성김의 성기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소통을 다 가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와이프 집사님이 가정에서 처음으로 보금을 받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대학교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기도의 배경이 없잖아요 기도의 배경이 없다 보니까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받고 싶은데 이렇게 부탁하기가 선뜻 낯설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목사님께 나의 기도 제목을 받을까 이렇게 고민고민하다가 1년 거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서 대학원 목사님께 코팅해가지고 딱 드리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강단히 이런 말을 해서 목사님, 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 가지시고 화장실에 가서 응 하시기 때마다 이걸 보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얼마나 그 기도의 배경 또 하나님 앞에 그 이렇게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영적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똥 쌀 때마다 이걸 보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걸 제가 이렇게 오늘 들었거든요 그렇게 했던 와이프가 지금은 제 와이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야 너 대단하다 이런 와이프가 있으니 이미 세계보험 끝났네 이렇게 했거든요 너무 특별하지 않아요? 영적 욕심? 그쵸? 이거 들을 때마다 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요 정말 팩트 있게 똥 해서 그래서 그때 대학부였던 우리 김대원 목사님께서 대학부 모임할 때 송포하셨대요 세상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기도가 되어진다 할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영적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너무 작아요 아메? 예 천국은 침무아는 자의 것입니다 아메? 예 믿음대로 고백하고 믿음대로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코로나 풀림이 시작되면서부터 5월 딱 선포되자마자 우리가 선교축제로 진행되어집니다 맞죠? 그러면서 우리 본부도 25차 세계의 선교대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이번 주 이렇게 우리가 237 발걸음이라는 그 강단 말씀 붙잡고 오후에 3시대 선교라는 기한 언약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두 전체가 이제 말씀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모두 전체가 망국기를 들고 일어서서 찬양을 하는데 저는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졌어요 감동 안 되셨어요? 되셨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껴졌던 게 뭐냐면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보고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와 성교 속의 그 중심 그 언약의 한을 가지고 이렇게 서 있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그 마음 그러면서 그 영혼을 향한 그 사랑함 순수한 그 열정 그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도 예전에 하나님 저로 5대학 6대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난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 같은 사람들에게 불러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 귀한 송도님들과 함께 세계보호의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해주셨는데 하물며 귀한 성교사님들과 함께 또 시대를 이끌어갈 람런트들인 우리 청년들과 대학부와 이렇게 수많은 람런트들과 함께 이 축복을 누린다고 하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아멘 그래서 단위 박사님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정말 잘나가 똑똑하고 서울대나 하고 영고대 그런 출신도 교육자들 하나도 없다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오직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어지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는 나의 모든 것들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크리스도만 증거하건 나타내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 어떤 배경과 어떤 환경과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 모습 이대로 보지 마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 3절 발걸음의 주인공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이르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교라는 기한 부르심 속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교와 전도의 방향성을 두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랩런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교의 플랫폼으로 또 영적인 망대로 또 영적인 안테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송도님 생명 살리는 이 일 구원과 전도와 성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원약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 안에 저와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완성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영장 1장 1절 3절 8절 말씀 붙잡은 참된 복음의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RTS 제가 이렇게 신동을 다닐 때 늘 성경고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탈락하면 제시를 보고 돈도 내고 제시를 또 하거든요 근데 꼭 나왔던 이 구절이 쓰시오예요 한 구절도 틀리면 안 됩니다 쓰시오 사도영장 1장 8장과 함께 이렇게 꼭 마태복 28장은 이렇게 16절에서 20절에 쓰라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 말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메시지 이게 보통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얼굴을 대하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자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이 자체만 해도 열한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며 사명에 회복되어져서 나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전도현장이요 성교현장인 것을 믿으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의 목표인 세계의 보금화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 저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디에 포커스를 또 조금 더 마음에 쪼와 닫았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라고 늘 고백을 하는데 문제 환경이 올 때마다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그냥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다 그 안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권세, 권세라는 이 말에는요 헬라우로 요수시아 능력, 힘, 절대적 권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고 사망과 죽음과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오 통치자이신 신적 권세자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권세, 모든 민족, 모든 것 항상, 항상이란 것은 모든 날들, 날마다 모든 날들 이걸 의미하잖아요 이 부분을 통하여서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적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누려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이 권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되어진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보자 되신 왕적인 권세가 예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선지자의 그 즉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그 제사장적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알고 부르는 것하고 모르고 부르는 것은 다릅니다 내게 주었다 도전해라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능력의 줄을 믿으라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사단은 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았다고 하면서 문제와 사건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옵니다 속입니다 그저 현실 속에서 붙잡히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영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까지도 절대 주권자신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다 끝내셨다고 말씀하시고 완벽한 승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자잘하지 말아라 이 문제 환경 가운데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축복을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뭐냐 생명살리는 성교 사명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이 뜻에는 어떤 뜻이 있냐 끝없는 지속으로 멈추지 말고 계속 나가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하여서는 바로 적극적인 자세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자세로 지속적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받은 우리에게 주신 위임하신 그 하늘과 땅의 그 권세를 가지고 당부하신 명령하신 그 현장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입니다 복음을 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그래서 모든 적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은 확산시켜라 끝까지 낯대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언약인 후대를 복음을 가진 우리 람란트를 남겨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복음아 땅끝 열방을 구원하는 전도의 성교를 준비를 하셨고 성교사로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부터 창세전에 예림의 1장 4절을 보면 요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못해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너라 하시기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성별하였어요 너는 내 것이라 성별하셨고 열방을 살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우리가 있는 것을 살리는 바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대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지 디모대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느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 민족이 구원 얻는 것 이 세계복음아 이 축복 속에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헤븐이 달란트를 주셔서 또 헤븐이 파워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증인이요 송파는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자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바로 제자들을 통하여서 120명의 송도들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함에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15개의 나라를 이미 준비하시고 열어주셨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을 주셔서 복음을 송파하고 증거하여서 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크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기 증인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현장이 성교의 현장입니다 지금 있는 현장이 에루살렘이요 지금 현장에 있는 게 우리에게 주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서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하고 내가 누구인가나의 정체성을 알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2, 3절의 현장 속에서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와온지라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우리의 소원이 이 땅의 육신적인 거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역, 육신의 정역을 위하여 그사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원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인만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인만을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겠다 누려라 하시면서 주시는 게 바로 전도도 하며 우리를 보내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죠 전도하러 미련한 이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거 제가 이렇게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놓고 이렇게 묵상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전도의 미련한 방법 첫사람인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을 통해서 하하에게 전달되어 있는 그 온전한 보금이 전달되지 않았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아라 덧붙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덧붙였고 또 하하 안에 이 선악가에 대한 열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이 선악가라고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되어질까? 왜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러지? 정말 죽을까 한다고 하는데 저게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애라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약점이 알아요 죄의 통로를 안 흘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탄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이불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왜 우리에게 술을 먹는다 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담배 핀다고 해서 구원 못 얻는 거 아니에요? 구원 얻어요 근데 뭐가 되어지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통하여서 이런 것들이 죄의 틈이 되어져서 사단이 틈타는 통도가 되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모든 시간과 물질을 포로되게 만들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왜 대답을 적어요? 맞잖아요 이렇게 노아를 보세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당대의 의인 당대의 의인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정하면 여덟 식구가 구원의 방주 속에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이 아라라산에 이르러서 배의 문을 탁 여셨잖아요 방주의 문을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재단을 쌓고 감사했어요 희생제물을 딱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예요? 포도농사를 지었어요 그걸로 술 먹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이 다 나타났어요 그렇죠? 술 안 취했으면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잖아요 근데 다 벗고 잠을 잤어요 자기 자식이 한 아이가 그걸 보고 형들과 동생에게 말을 해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됐어요? 조주를 내리잖아요 자기의 술 취함으로 인하여서 그 술 취함으로 인하여서 그 술 취함으로 인하여서 그 술 취함으로 인하여서 그 부끄러움이 드러났는데 그 후대를 조주해요 나중심 내 자존심 내 부끄러움 내 수치 맞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의 재성이 있어서 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그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 분노 나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아 네가 어찌하여 하냐 하고 찾아오시잖아요 말씀으로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안에 죄의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하가 그 통로를 통해서 딱 쳐다보니까 뱀의 말을 듣고 쳐다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해요 우리가 세상의 뉴스 세상에 보여지는 거 세상에 들려지는 것을 통하여서 바라보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강인 뿌리 채질 되라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이 언약의 말씀 안에 있어라 예배의 흐름 속에 있어라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어주고 나의 귀신 현장을 바라보게 되어주고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와 사건과 모든 것들을 흑암의 틈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갈 때 그냥 안 떠나가죠 흑암의 세력들이 숨어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기 하고 막 보물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을 때 그렇죠? 막 발작하고 막 엎으로 치고 거품 내받고 막 난리나는 것처럼 지금도 흑암이 한 번에 나갈 수도 있지만 나가기 전까지 바락하면서 흔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다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제자로 나를 세우셨다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이거 붙여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영적인 정책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민족이 어디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교사님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5대왕 6대주의 성교 현장에 정말 그런 곳곳에 복음을 증가하고 계시잖아요 안락한 생활도 버리시고 또 자녀의 교육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순정하여서 나아가잖아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교님들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교님들은 나의 민족이 어딜까요? 가서 모든 민족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가정, 내 가문 나의 가락한 직장 현장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그 학교 현장 우리에게 허락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살려야 될 모든 민족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2, 3, 7과 5총 정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축복을 누리면서 자노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느꼈던 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어요 하늘 보자를 버리시기까지 목숨을 버리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정교한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추구심으로 우리를 대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의 하나님과 함옥하게 하는 그 축복에 응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부르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송도님들 하나님은 부르심 속에는요 어떤 축복이 있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인도의 축복이 있습니다 승리의 축복이 있습니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 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게 엄밀히 말하면 언약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바로 차세대 성교사 지금 현장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렇게 부르실 때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우상 속에 있던 이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부르시면서 성취할 언약을 주시잖아요 창세기 22장 18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 보면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바울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메색에서 부르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유라고라 강풍 속에서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니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정말 세계보고마를 위한 모든 민족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정, 그 한 맺힌 영혼사랑, 그 축복이 느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제약 가운데 사단에게 종로를 다면서 열두 가지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현장 가운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말은 하는데 항상 안 해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거하자 아멘 나의 생각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입술의 언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자세도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직분과 나에게 주신 사역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랩랜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라는 이 입만 열 축복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승리자의 인생이고 이미 전달성교 속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해요 사람이 보면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시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내시는 이 현장은 첫 번째로 모든 민족 열방에게 보내시는 현장입니다 또 두 번째는 에루살렘과 원유도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역과 민족과 이방 나라와 땅끝을 송파하는 현장입니다 또한 소외되고 버림받은 현장 우상과 핍박이 있는 현장 강대국으로 흑암으로 덮여있는 내피림이 덮여있는 가득한 흑암과 혼돈의 현장 영적인 상태를 보면 장세기 3장, 6장, 11장 사도의 현장은 13장, 16장, 19장의 현장이잖아요 우상의 현장 마술의 현장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현장 이사야 42장의 7절에는 또 어떤 현장이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7절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눈먼 자가 있는 곳 갇힌 자들이 있고 흑암에 앉은 자 이사야 43장 8절에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현장 이곳에서 백성을 이끌어내라 예수께서 3실장처럼 심이 말라 삐뚤어진 뼈따기 밖에 없는 뼈밖에 없는 메마른 현장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손봐야 될 현장이고 살릴 현장입니다 디모데우서 3장 2절에서 사전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고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나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저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런 현장 이런 현장 말세의 치마를 되어지고 있고 하고 있는 현장 이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언약의 말씀 말씀에 순정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울을 매를 때려서 감옥에 집어넣으시면서까지 간수장이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한 계획 때때로는 우리에게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오그라고 매맞고 정말 배신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밀어넣으십니다 그 현장에 누가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구원 받기를 작성된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되기를 원하고 다잇 되기를 원하고 요셉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내 자녀하고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감옥 가기는 싫어해요 고통방하는 거 싫어해요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저 사람 보내시지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보냄을 받은 현장은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현장입니다 맞죠? 70제자 세우시고 예수님이 친히 가시고자 하시는 그 지역 그 동네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현장 237과 5000조의 우리 성교사님들이 계시는 그 현장 그 현장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최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우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될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만 또 우리에게 허락되신 말씀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했냐 내 소원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정하고 그 말씀대로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원약 붙잡고 우리의 생명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말씀대로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되기를 원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누구와 혜영이와 자기 이름을 시작 세상 끝날까지 혜영이와 내가 함께 하겠다 아메 다시 한번 크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할 때 항상 누구와 항상 하겠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혜영이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현장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말씀에 전진하면서 2, 3, 7, 5천정정을 살리는 귀한 믿음의 송도인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내 양을 먹여라 하나님의 양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붙여준 그 주님의 양을 내게 허락해 주신 현장과 내게 허락하신 그 열방과 나라 속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주가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정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